오늘 아마 밤을 새도 넘을 것 같지만 의혹은 이쯤에서 주의도록 하겠습니다. 준암 성당위 조혜주 선교위원 위원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미 준암 성당위에 들어가는 순간 대한민국의 불법 선거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문재인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선거관리원회는 그 환경기관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정의를 지켜야매도 불구하고 조혜주 같은 이상이 성당위에 적합합니까? 조혜주는 사퇴하라! 조혜주의 성당위에 심한 조화대는 사퇴하라!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조혜주 같은 사람을 성당위에 심한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전문 프로그램들만 알 수 있는 대한민국 총선 프로그램에 어떤 구호가 나왔습니까? 모르세요? 어떤 구호가 나왔습니까? 조혜주의 성당위에 심한 Kulungay 침략을 받았지만 우리는 꿋꿋이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5천 년 역사 속에 중국의 촉국이 되어 교국 마치고 대상에 마치고 여자 마치고 그렇게 살다가 조금 정신을 차렸는데 이번엔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또 35년간에 일제강점기를 지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려고 하니 이번엔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봉산당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피를 잃어서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났고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났고 북한 중국 봉산당을 이래야 단식이 물러치고 70년 조금 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오늘 대한민국은 단식 자유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프리데미즈너프리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오늘 6월 6일 우리나라를 위하여 피눌리며 나라를 지켰던 그분들을 기니는 날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중국의 속국입니까? 자유 대한민국 지키면서 중국 봉산당은 내장정사 중단하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로 민주화전이로 물려줍시다. 법칙을 대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웁시다. 언론이 침묵한다면 제일 양양이 침묵한다면 제일 양양이 침묵한다면 국민들이여 우리가 일어납시다. 자료들에게 징겨내자 승자에게 입당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